직역에서와 같이 바로 눈앞에서 뺨을 때린다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이고 무례한 행동입니다. 그래서 이 표현은 무례한 행동 또는 모욕적인 행동이라는 의미의 영어 표현입니다. 이 표현은 무례한 행동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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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이곳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의미가 될 수 있는 사람, 그ÉTY의 남성은 자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의미가 될 수 있는 사람, 그ÉTY의 남성은 자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